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기 위해 강서구가 푸른하늘지킴이 에코스쿨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6월 한 달 동안 사전에 선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20개소,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푸른하늘지킴이 에코스쿨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영상자료와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활동놀이 키트를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의 교육입니다. 교육에서는 먼저 생활 속 미세먼지 관련 정보가 담긴 온라인 교육 영상인 세로마 미세먼지를 부탁해를 시청합니다. 영상은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서구 대표 캐릭터 세로미와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친근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어 클레이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와 코코넛 이온안사 인형 만들기 키트를 활용해 상황에 맞는 교육도 진행합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지역 내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